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선수 선수 우리 원태인 선수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단상홀로 왔을 때 저는 팬 여러분께서 많은 날 잘 던진다고 했는데 오늘도 많은 관중 찾아가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던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밑에서 인터뷰하시는 동안 또 질문을 한번 종합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원태인 선수를 약간 롤모델로 보고 자라고 있는 오늘 시구자 이승우 어린이 이승우 어린이를 보면서 일단 좀 기분이 어땠나요 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이 좀 감회가 새로웠는데 저 같이 좀 잘 돼서 삼성 라이온즈에서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뜻에서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우리 이승우 어린이에게 화이팅의 영상 편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야 다치지 말고 14년 뒤에 이제 삼성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화이팅 아 승우 어린이 화이팅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경기장에 아버님이 왔다 가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 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아버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끝까지 인터뷰 보고 가시는데 오늘 먼저 가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남은 노후는 제가 효도하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야 정말 멋진 하늘 아닙니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라고 계시는 점 중에 하나인데 2019 시즌 신인왕으로 우리 원태인 선수가 꼭 됐으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물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우리 원태인 선수가 신인왕에 올라섰습니다 공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략 해주실 건지 치즈 크러스티 피자 싫습니다 다른 공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인왕 됐을 때 말고 그 전에 오준 선배님께서 이제 금토는 블루다 할 때 저희 투수들 지광이 형하고 윤수 형하고 저하고 올려 보내신다 했거든요 다음 금토는 블루다 할 때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올라와서 같이 노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금토는 블루다가 폐쇄 직전이거든요 네 요즘 30명 남아서 오고 있어요 네 꼭 오셔가지고 우리 선수들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남아서 함께 뒷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꼭 승리해서 금토는 블루다 함께 더욱더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득점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또 승을 챙기셨지만 그 중에서 또 득점을 낸 선수 중에 러프 선수 러프 선수 생일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러프 선수에게 제가 그 경기 중에 깜빡하고 못했거든요 생일 축하 노래 부탁드릴게요 러프 어디있습니까? 러프! 러프 올라오세요 제발 러프! 러프! 러프 올라오세요 러프! 러프! 러프 컴온! 컴온! 야! 컴온! 러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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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 엄청 Making Up's Joy 컴온! OK. Right now. Right now. Everybody, your first day song. Start. 원테인. 하나 해피버스델로 하시면 돼요. 생일 축하하지 마시고. 아, 해니! 아, 해니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우후. 예. 아, 네. 자, 그럼 우리 원테인 선수가 시작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는 롬프 선수의 생일 축하곡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타리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타리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 유. Jon거랜지 레囉. 예. Yeah. 요러 가실 경우와 같이 기다려주세요. wait a minute. 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원테인 선수의 싸인볼을 던져드리는 시간. 하나씩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여교를 헤디. 베이 reop Rac ville. 자 그럼 지금부터 함성의 큰 쪽으로 싸이볼을 나눠갑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 자 마지막으로 삼성 라이언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오늘의 선수 우리 원테인 선수와 한계 신호 다음 경기도 오늘만 같아 삼성 승리를 위하여 백선한 최강 삼성 언제나 우린 함께하리 우리는 삼성 라이언 언제나 삼성 라이언 군복 감사합니다.